일단은 시험 출제 경향 예측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1월 인사혁신처가 일단 25년 9급 공무원 국어영어 과목에 대한 출제 기준으로 변화한다고 밝혔는데 2024에서는 어떻게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24년도 문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준비하신 대로 그냥 가시면 되고 24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크게 뭐 어떤 변화를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이제 그냥 원래 준비하시는 대로 잘 따라 하시는 분들입니다. 선생님이 시작하는 대로 잘 따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평소와 같이. 하나씩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그런 어떤 지업적인 문제들이 다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 이후에 꾸준하게 지업적인 내용들을 배제해 왔었어요. 그런 내용들은 다 반영이 돼서 왔던 시험지였던 거고 25년도 시험지에서는 형식적으로 몇 가지 문제들을 바꿔보겠다. 지나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빼버리고 이런 것들은 좀 수월하게 좀 더 수월하게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준비하던 내용들을 그냥 믿고 가시면 되되 그 공부의 내용에 있어서 그러면 올해까지는 지업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 여지가 지업적인 내용이 안 나왔다고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고요. 뭐 그 이번에 예시로 제시가 됐던 게 히트셀링 히트 루프 요건데 사실 이거는 기출이고 이 정도만큼은 우리가 꾸준히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이라면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거를 딱 그 지업적이다라고 예시를 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그거는 뭐 큰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기준에 공부하시는 대로 선생님 하자는 대로 잘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업적인 거 배제라는 게 문법, 어휘, 독해 다 해당하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은 지업적이랄 게 별로 없죠. 문법, 어휘, 생활용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그 국가직에서 생활용어가 이게 참 미세가 났어요. 그렇죠. 뭘 보면 아냐면 문법을 세 문제를 냈어요. 그렇죠. 문법 원래 네 문제가 나오던 걸 세 문제를 냈었고 생활용어를 세 문제를 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기존에 출제하던 그 방향성에 있어서 어려운 내용들을 배제시키고 수월한 내용들 위주로 출제를 하겠다. 그러면 생활용어는 뭘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 쉬워 싶다고 생각을 하니 그런 것들을 한번 문항수를 늘려서 내보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역으로 거기에 이제 그 표현들이 몇 가지 들어갔던 거예요. 아름 바이 잘 지적하셨고 Feel under the weather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수험생들이 모를 거라고는 생각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올해 국가직도 그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과연 그러면 이제 그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그분들의 상식이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지식이 될까 그 우리의 지식과 그분들의 상식이 어떤 그 뭐랄까 그 교차점을 찾기가 어려우니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요만큼은 애고 가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만큼이라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breed분이 Daria solution 어느 날 우리는 다시 저희 с 뒤 Solo lou orden 우리 inclusão 나 우리 우리 erg bei S